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12월 7일이죠 자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자 기타 도면 포획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재료 표기법은 주로 상세도의 단면 인면도의 표시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거구요 이런것도 여러분 쭉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흙 흙은 지금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땅 그리고 착 한둘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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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석다짐 하나 둘 우리 캐리시아를 다 배웠죠 자 콘크리트 무근은 그냥 자갈만 있는거에요 그냥 콘크리트 철근이 있는거는 이런식으로 자 보세요 철근을 놓고 이런식으로 아시겠네요 그 다음 뭐 자갈 모래 뭐 석재 석재 자 석재하고 벽돌 체크하세요 자 석재 가운데 점선이 있고 벽돌은 그냥 석만 있는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금속 뭐 목재 뭐 구조재 뭐 이런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그 다음에 평면도는 뭐 이렇게 식으로 인면도 단면도 상세인출 자 이런것들은 여러분들 상식입니다 아시겠죠 뭐 변면 수위 물위다 뭐 이런것들 지방고 지방고 바닥에서 얼마 레벨 차이 이런것들은 크게 어려운게 없을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경요소 설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선의 종류와 용도 자 실선 그냥 쭉 가는거죠 네 단면선도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 자 파선 점선이죠 1.3선 중심 2.3선 가상선 절단은 짤리는거 밑에 봅시다 야 이거는 뭐 선생님이 항상 강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자 실선 굵은선 중간선 가능선 여러분들 어려게 생각하지 마세요 0.9mm 0.5mm 0.3 다 필요 없구요 그냥 여러분들 굵은선은 언제 단면선 외형선 파단선 윤곽선 중간선 중간선 외형선 지점물 수목의 표현 가능선 치수선 치수보조선 인출선 여러분들 이런것들 시험 맨날 나오죠 고등학교 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맨날 하는건데 똑같은 문제 계속되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파선 1.3선 2.3선 실선과 허선이 있고 허선중에도 파선 1.3선 인기했다 파선은 중간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분선이니까 그냥 말 그대로 뭐 쉽게 어떻게 할까 그냥 뭐 0.5 쓴다 자 1.3선 가는선 물체 중심선 이제 몇 미리 써야 되는지 다 아시겠죠 이런것들 알면 여러분들이 레이어 설치할 때 케이드 할 때 레이어 설치할 때 빨간색은 몇 미리 노란색은 몇 미리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한건 선의 명칭 및 용도입니다 아시겠나요 이거는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자 치수선의 사용입니다 치수선의 사용 자 치수의 표시방법은 원칙적으로 밀리미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1000이다 2000이다 이런 것도 다 밀리미터를 뜻하는 거에요 밀리미터를 자 치수의 기입 치수수선 치수분수선 가는 시선을 사용한다 치수선의 각도와 다를 때는 치수위에 평행하게 기입한다 치수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체가 있어요 치수선을 이렇게 뽑죠 맞죠 그러면 치수선은 항상 오른손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돌면 1000 여기는 위에 2000 오른손이니까 1000 오른손이니까 2000 이렇게 하면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에요 이해하시겠나요 뭐 크게 오는거 없죠 자 다음 인출선의 사용입니다 내용을 대상 자체에 기입하기 곤란할 때 사용되는 겁니다 이거는 무엇이다 얼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에요 수목량 수량 규격 등을 기입할 때 주요로서 이용한다 가는 실순으로 표시한다 수목의 주선은 방향과 높이 길이가 일정하게 걷는다 특별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뭐 여러가지가 있겠죠 네 자 봅시다 제도상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축적 실물 크기를 도면상에 나타내는 비율 배치도는 100에서 이거 다 의미 없어요 그냥 축적은 여러분들 종이에 뽑기 편하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이는 A4 또는 A3입니다 그때 맞춰서 도면이 크면 큰대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도면의 구성입니다 자 도면의 윤곽선은 용지의 강자 자리에 10mm를 주고요 도면을 차릴 경우는 25mm 왼쪽에 자 도면의 치수 이거 중요합니다 자 A0 얼마 A3 얼마 뭐 이런거 자 쉽게 얘기할게요 그냥 A4가 210에 297입니다 이거를 곱하기 2하면 자 쉽게 얘기할게요 다시 이게 A4에요 210 297 이 A4가 한 장 더 붙이면 A3가 되는거죠 그럼 이게 얼마 얼마 420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 297를 두 번 했으니까 594가 되는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보시면 420이 두 개 붙이니까 이때 1mm가 더 올라가 이것만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이해하시겠나요 따라서 A4 이것만 알면 될거 같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자 성껍기 위로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고요 같은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굵게 진행을 일찍 해야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에서 위로 항상 어떻게 시계방향 왼쪽에서 이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자의 힘을 꼽고 선은 연결각 교차물이 정확하게 즉 선은 이거는 잘못된거야 이런식으로 약간 교차되더라도 오바되는게 정확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열심히 해주시구요 자 오늘 수업을 했던 2021년 12월 7일 안병희 샘이었습니다 The best The best All Latin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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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